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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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어제 고블린 데 자랑하죠 키키에요 어제 저 고블린 데 개 짤었어요 보실래요? 아니 시청자가 오토티스 싫어하는 거 알면서요 그럼?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 뭐야 아니 재석이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멘탈 많이 나가셨는데 근데? 원하는 거? 잘하는 거 하세요 아 블리츠는 웃겨 주세요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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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껜 갑니다 우리 최석이형 엄폐 께주겠습니다 제가 G 이사로 스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읏 괴 이사로 갑니다 맞지않말고 마치않말고 아ㅇ 상정 딜리오가 길막에서 안되네 어 뭐야 뒤져 이게? 먹었다 후반 보자 후반 후반 가면 내 캐리해줄게 아 날았잖아 왜 못피해 씨발 아 ㅈ같네 게임 채팅으로 탑 차이 되네 하면 만원 저야 그럼 탑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고 멘탈 잡아주면 만원 그것도 안돼요 잘하고 있진 않아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하는거야 그냥 뭐야 아니 형 아 야 큰앵궁 없어 죽여버려 아우 쉣 야 뭐야 럼블이랑 코르키 두개가 두 명이 있었네 진짜 코르키 믿고 있었다구 드드 ажу 어 아 나이스 이거 이겼다 끝났는데 이거 도로케 안기가 됐네요 blown off 아 저거는 좀 호탕하게 한번 하게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고운으로 공익 소양 교육가는데 가면 뭐하냐 강 bizarre.. 그냥 놀면 놀다 하면 되요 그냥 소양 교육 가면은 첫날만 좀 짜증나는데 한 3일 지나면 거기가 좋아 밥도 맛있어 근데 거기 밥 양식은 좀 빨리 먹으러 가야돼요 그거 돼지들이, 대공들이 다 쳐먹어가지고 없어 어 뭐야! 어우 쉣! 오! 아니 저 선생님은 거기서 왜 나와! 또 만났네? 우리 저번에 또 만났는데? 어우 쉣! 아 잠깐만 나 너무 긴장돼 나 이거 다 짤까 그냥? 아 저는 물론 지금 잘하죠 지금 폼 올라왔어 나 전적 보면은 그냥 믿음직스러운 원딜러지 아 근데 뭔가 아... 말도 많이 못해요 어우 쉣! 트위스피트 페이 담배 한 대 피고 올게요 이거는 도핑해야겠다 최대 피지컬로 갑니다 아 휴가 안 잡히냐? 아... 왜 휴가 안 잡히지? 감리 피고 와도 안 잡히네? 아 휴가 잡혔네 어? 왜왜왜 조 선생님 얘기가 왜 나와? 아 저 휴게로 서퍼 자랑 이거는 솔직히 주제 알아야 돼요 주제 넘게 그만 있는데 어딜 내가 간다? 그냥 네 명이 다 싫어하지 솔직히 말해서 주제 파악해야지 빡게빡게 오버 하이큐니까 하이큐해서 진짜 잘해야 돼 왜냐면 제가 조만간 올라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이큐 사람들한테 좀 좋은 인식을 심어놔야 돼요 포감작 야무지게 해놔서 괴물질이 쟤 좀 잘하던데? 왜 못 돌리지 하다가? 아 얘 왔네 얘 노릴 것 같더라 이 정도만? 경원씨 개꿀이다 야 뭐야 바이게 누가 스틸했는데? 아 3렙이긴 한데 역캔 시면은 따겠지 아 까비 어? 어? 갭 어 씨발 나 걸렸다 아니 왓왓왓왓왓왜 왜 절로 가지냐 자기 혼자? 클릭 클릭 잘못했나 내가? 레전드네? 이 녀석 오줌 뿌리기? 레드 내꺼다 뭐야? 솔직히 돼도 않는 원딜 보다 동그라시조 원딜에 재능 없으시오 아 큰소리에요 라이너들이 잘해준거야 그냥 나는 당헌한거 한거고 원딜을 제일 잘하니까 원딜 하는거죠 어? 아 이거 죽었다 어? 너무 잘하졌다 오우 펜터펜터? 오우 아우 진정 우리딜 믿고 있었다구 아 이걸 내가 만드네 스킬 싹 빼고 딜 다 맞고 개 오래 버티기 캐리 여러분 저 이렐리아 누가 만들었어요? 나야 역캔 아까 지렸잖아 플래시 2 자르반 풀 빼고 자르반 말리고 이를 풀어주면서 이를 1회 낑당해서 망했었어요 여러분 그랜드메스터 정글 10에프살 방금 한타 누가 봐도 지환님이 만드셨는데 적팀 주요공 다 빼고 심지어 적정글 금화디극끌 정확히 보이시네요 지환님 목소리 좋으셔서 그런데 저음으로 리액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음 플러스 충청도 버전 해줘요 기분 좋구먼유 좀 부끄럽네 시발 부끄러움은 잠시지만 머니는 영원하니까 감사합니다 자지환 개새끼야 돈 많냐? 성희롱하지 마세요 이름 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1학 때부터 별명이었으니까 그만 듣고 싶어요 20살 넘었는데 자제해주세요 진짜 어떻게 이름에서 한액만 빼는데 성희롱이 되냐 존나 좆같은 이름이네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건데 제가 초등학교 1학 때 엄마한테 가서 이름 바꿔달라고 떼쓰다가 뒤지게 받은 적 있는데 이름 막 안 바꿔주면 학교 안간다고 애들이 놀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 때부터 욕을 좀 많이 했어요 욕을 좀 먼저 깨우쳤어 아빠가 운전할 때 욕하잖아 우리 아빠가 운전할 때 욕을 좀 많이 했거든 그걸 이제 머릿속에 익혀서 날 놀린다 바로 그냥 개새끼 박았지 초등학교 1학 때 애들이 울더라고요 때리거나 울거나 둘 중 하나야 패드립은 초등학교 왕국 때 메이플토리 하다가 헤네시스 1섭에서 그거 쓰는거 보고 배웠어요 그거 진짜 그거 썼다가 교부실 불려가지고 진짜 뒤지게 맞았어 그거 뜻은 알고 쓰는거냐고 어? 잡아줘 미니언 많이 태웠어요 미니언 많이 태웠어 어? 못됐다 아シX 주말에 학교와서 괴물쥐 보는 내 인생이 레전드다 공부하셔야죠 학교면 교수 새끼가 불러놓고 짬처리만 시키는데 어케 가냐 저는 근데 고졸이라 잘 몰라요 수능날 닷채했어요 수능은 그 수험표는 있었는데 수험장 안가고 그 승급전 했어야 돼 아 천호 고맙습니다 고졸이다 고졸이다 고졸이라 잘 몰라요 와 이거 연폐 흐름인데 살짝 아 맥콜 존나 싫어 애다 PC방 갔는데 친구가 음료도 사오잖아 맥콜 사오잖아 음료 새끼 두 개 부딪힌다 바로 그 새끼 얼굴에 뿌려야 이렇게 맥콜 너무 맛없어 그냥 생수 먹고 말지 아 스톤콜드 오스틴 아시는구나 레슬링을 보셨네 레슬링 개꿀잼이었는데 어릴 때 오스틴 멋있지 막 맥주 딱 해갖고 있게 먹는거 지환이 학교에서 로블로 많이 먹고 다녔지 야 로블로는 안해 일진들이 찹은 때려도 로블로 하는거 그거 진짜 개새끼지 선 지키면서 때리지 원래 레슬링 좋아하는 일진들이 선 지키면서 때리는 일진들이라 괜찮아 그랬따 파워드로 찹 담당이고 나는 이제 가벼워가지고 레슬링 기술 그 실험 실험용 들어서 하는 레슬링 기술 그거 내 담당이었고 이제 파워드로 찹 담당 뭘 내가 해 원래 유쾌한 척 해야돼요 안그러면 너무 슬프잖아 뭘 내가 종인지를 봐 그런거 안 봐요 거기 생긴거 인정하는데 야 어 스무 살 넘었는데 그 만화 보고 그 어? 치는거는 좀 그렇잖아 에바잖아 더 솔직하게 말하면 중학교 때는 야연이 봤어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안 보지 그리고 그때 보다 걸려가지고 트라우마 있어서 뗐어요 그냥 아예 수영복 그냥 봤습니다 기억나는데 이제는 안 보지 근데 그때 걸린게 너무 충격이었어 진짜 그거 그거 말고 걸린적이 없건데 인생 살면서 보여주나? 아 이게 벽궁이 안돼? 야수 아 진짜 우리 진짜 아 이거 더 안죽고 진짜 후반만 가면 되는데 좀 던지는거 받아보고 나가 병신아 ㅅㅂ 미친 반종세키네 저거? 저거 저격하고 형 미안해 왜 지랄하고 있어 미안하면 저격을 하지마 ㅅㅂ 제발 부탁좀 하자 제발 아 혼자 좀 게임하고 싶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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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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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ㅂ자아 게지익 수 안 믿고 있었다구 어? 안 먹네? 시발 년 아아아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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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 우리 쉽네 캬아리 아 태범아 보고있냐? 내가 이겼다? 점수가 달구나 어제 대동 하늘공원에서 지환이 여자랑 셀카 존나 찍던데 누구인 횡령줄 아이 그냥 나는 누나예요? 아 죄송합니다 Tammy를 올려볼라고 네이스 네이스 죽여버려 다 그냥 나이스 나이스 레이스 네이스 아하 병신 안 돼 맞아 이녀석 아 근데 캐읍이랑 의미가 없네 네이스 네이스 지완아 넌 연애하고 싶은 마음 없냐? 딱히 그냥 지금 올라가고 싶어요 일단 다 필요 없고 승부요 저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완이 형 요즘 형 유튜브 보는 맛에 사는데 제발 구토체스 좀 하지 말아줘 오늘도 핫팀 킹킹킹킹 야 누가 바드 밴 했는데? 아니 저기요 저 형 좀 그만해 주세요 제발 시진핑 푸님 제발 저기 좀 그만해 주세요 좀 위에서 만납시다 한 금화쯤 가갖고 오 그래 나는 이런 물에서 놀아야 돼 진짜 제가 그게 있어요 하이큐에서는 하이큐 실력 나오고 미트큐에서는 미트큐 실력 나오고 진짜 저 이번 달에 금화 못 가면 듀오 구할 거예요 첫부터 좀 나미 룰루 이런 거 잘 하시는 분으로 나미 룰루 갈리우 쓰레쉬 샘푸푸 좀 괜찮은 사람 아 아 오채 마려워요 살 거 같앙 아 감사합니다 아 오채 저 진짜 마려워서 지금 지금 살 살짝 새어 나오는데 오늘 롤 해야 돼요 지금 너무 못해서 님들 우리 오조쿠한테 구체충이라고 하지 마세요 오조쿠한테 욕하지 마세요 그만하라고 했다 지금 스팀 누르기 전에 그 말 취소하세요 지금 아 이거를 메오로 하네 어? 전 롤충들 닥쳐 아 아까 오토채스판 자랑했죠 좋아하더라고요 롤돌이들이 또 자랑할까? 저 제가 어제 님들 고블린대가 했는데 긍자로서 하시죠 이제 고블린메이제 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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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캐리 십캐리